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FLABS 247 Chilling.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 때문에 나가느라고 지금 발음이 약간 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힘을 내서 영상을 찍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고 몇 시간이 지나서 블랙핑크의 리사가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대망의 싱글이자 뮤직비디오 록스타가 공개되었습니다. 스타는 리사의 메이저 데뷔 싱글이자 RCA Records와 계약한 첫 번째 앨범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미국 진출이죠. 미국 시장을 제대로 겨냥한 음악입니다. 이후에 뒷받침되는 근거가 록스타에 참여한 작사 작곡에 참여한 참여진이 바로 원 리퍼블릭의 멤버 라이언 테더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라이언 테더가 작사 작곡이 있는 거를 보고 놀랐어요. 이 록스타라는 곡 자체가 힙합 아닙니까? 원 리퍼블릭이 이런 바이브의 곡을 쓸 수 있다라는 게 놀랐습니다. 물론 리사와의 공동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록스타! 여러분들 이거 지금 반응이 아니 반나절 됐는데 2200만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뮤직비디오가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리사답게 나온 뮤비다. 아니다! 리사의 역량이 이 뮤비에도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다. 다시 얘기하면 리사의 탈렌트는 더 대단한데 이 뮤직비디오는 약간 워밍업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리사의 록스타라는 앨범을 처음에 딱 가장 먼저 접한 게 아트워크잖아요. 아트워크가 너무 멋있었어요. 치아에 그릴즈 같은 거 끼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도 주지만 힙합에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저는 이미 블랙핑크 관련된 리액션 미디어중에 그 머니라는 리사의 비디오를 한번 반응 영상을 찍은 적이 있잖아요. 아! 블랙핑크에서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멤버가 또 리사이기 때문에 솔로로 나왔을 때 기대가 참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 블랙핑크가 이제 그룹 활동보다는 다 솔로 활동에 전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요즘 보는 분위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역량을 무지하게 키우는 중이에요. 개인의 영향력, 개인의 파급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중 마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헤비웨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체급을 키우는 중인 것 같아요. 멤버들이.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솔로로 나왔을 때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리사는 알다시피 태국을 대표하는 멤버 아닙니까? 태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이 방콕의 길거리를 무대로 주식비디오가 완성이 돼서 또 우리가 블랙핑크에서 보던 리사의 모습과는 좀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뭐 뮤직비디오에서 주는 임팩트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도 한번 숟가락을 얹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의 록스타입니다. 야오케 레스 게렌토이 뭔가 도입부가 없이 바로 그냥 벌스로 시작되는 것도 전 시원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가사의 자신을 다 록스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록스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리사의 역량이 록스타로 표현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는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판단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사실 곡 자체가 힙합이기 힙합의 베이스를 하고 있기는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이시아에서는 좀 실험적인 곡?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런 바이브의 곡들은 좋아할 만한 요소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실험적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는 거는 확실히 블랙핑크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약간 그 방콕에 있는 차이나타운 느낌을 배경으로 촬영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댄서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뭔가 이렇게 절도 있는 안무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 이게 연출이 진짜 감각적이더라고. 록스타가 맞는 것 같아. 이 정도의 역량과 이 정도의 뮤직비디오에서의 임팩트면 록스타가 될 수 있지. 근데 리사는 머니라는 곡에서도 느꼈지만 랩을 하드하게 뱉어도 그냥 왠지 모르게 우아함이 있어. 그러니까 각자의 다 매력이 달린 건데 예를 들어서 메간디 스텔리온이나 이런 래퍼들이 하드하게 랩을 뱉으면 정제되지 않는 터프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리사가 하드하게 뱉는 랩벌스는 터프함보다는 우아함이 더 많이 느껴지어서 특이했어요. 이 뮤직비디오는 엄청난 안무가 역시 한몫하기 때문에 그 안무에서 느껴지는 웅장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많은 댄서들이 함께 칼군무를 같이 쳐주잖아요. 아 확실히 곡 자체가 에이시아도 에이시아인데 미국을 제대로 정조준한 곡이에요. 저는 이런 바이브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블랙핑크 시절의 리사는 에이시아를 대표하고 태국을 대표하는 케이팝 스타로서의 이미지도 강했던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 한 곡이 그냥 이제는 글로벌 스타가 될 만한 준비가 끝났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뮤직비디오 연출력, 퍼포머의 어떤 카리스마, 안무, 랩벌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맞춰보면 진짜 락스타라고 불리기에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개인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느꼈어요. 진짜 역량이 이건 개인 역량이 큰 것 같아. 여기가 바로 이제 티저에 나왔던 그 구간이죠. 사실 그 훅에서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하는 그런 가사는 사실은 막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닌데 뮤직비디오에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연출 그리고 기사의 굉장히 역동적인 안무 같은 게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 훅을 심심하지 않게 꽤나 심심함을 덜어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아웃핏도 트렌드 반영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메탈릭 실버 소재의 복장이잖아요. 약간 이거 잘 들어보면 힙합도 힙합인데 A3M rock의 Y for the night 같은 스크릴렉스 바이브의 어떤 좀 덥스텝 덥스텝 바이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음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리사의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특히 안무를 많이 강조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넷 잭슨 느낌도 좀 있다는 거. 치아에 별모양으로 약간 그릴즈 같은 거 끼워놓은 거 보세요. 멋있긴 멋있죠. 사실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블랙핑크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았어요. 그냥 리사의 싱글 같았고 그냥 리사가 미국 팝시장을 겨냥한 곡이 나왔다. 요 정도로 느끼고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차피 YG 개인으로서는 YG 소속이 아니니까 YG의 느낌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좀 신선함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YG의 스타일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한 스타일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음악적으로 진화를 못하게 되죠.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은 트렌드라는 것을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죠. 음악적으로든 비주얼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변화를 세게 주니까 조이수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정도의 파급력을 최근에 미국 팝시장에서 본 뮤직비디오 중에는 에미넴의 후디니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조이수 그 추위를 보면서 약간 에미넴의 추위와도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워낙 춤을 잘 추고 랩을 잘하는 블랙핑커에서도 역량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오히려 여기에서는 날개를 더 활짝 핀 느낌이 들은 것 같아요. 날라다녀요. 이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피소 플라예요. 그냥 날라다녀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는